네트레스 최고 들어갔고요. 다시 갑니다. 짧은 서브 이후에 3구 네트 걸리는 이상수 선수는 해요. 네 그렇습니다. 이상수 선수의 어떤 그 잠범실을 많이 유도를 하네요. 이상수 노련하게 몸으로 다른 곳에 줄 것 같은 액션을 보여주잖아요. 네 그렇습니다. 3대1 이상수 한 번 더 강타예요. 4대1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. 자 네트 맞고 나가는 이상수의 자 길민석 2포인트 뒤져 있습니다. 이상수의 범실 3대4 이상수 사실 푸샤로 들어가다가 지금 자세를 바꾼 거잖아요. 자 길민석의 연구 지는 공격에 마지막은 밖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. 자 서브 득점 이상수 4대6 2포인트 뒤져 있는 길민석입니다. 이상수 공격 7입니다. 긴 서브 이상수 5대2 5대1 6대2 5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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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변화 주려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. 철저하게 짧은 푸쉬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. 길민석에서 보였고요. 이번엔 네트 맞고 나. 이상수 이번에도 완벽한 시스템에. 이러면서 길민석은 몸으로 또 배우고 느끼는 거죠. 이상수. 또 들었는데요. 2대3 역전 내준 길민석입니다. 이상수. 이후에 이상수의 서브로 경기는 재개됩니다. 길민석이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. 자 타이머드 이후에 차돈 플레이드를 좀 해줘야 돼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나가긴 했습니다만. 네. 이번엔. 그러다가 또 이상수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요. 네. 그렇습니다. 와우 이상수 또 한 번. 코스를 또 포핸드 쪽으로 또 한 번 바꾸네요. 네. 길민석. 반아플릭. 대응하는 법도 이제 길민석이 많이 좀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. 네. 네. 자 아네틱 걸립니다. 있습니다. 네. 매치 포인트 이상수. 네. 이상수가 11. 사항수.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